둘이 싸워. 여러분 배그 너무 쉬운데? 뭐지? 배그 너무 쉬워서 쓰면 안 되겠다. 싸움 내일. 자 가자. 아 왜 이렇게 배비 안 잡히냐고 했더니 한국 삽이었구나. 어쩐지 애들이 겁나 존버하더라. 한국 사람들 게임 잘해서 봤는데 전부 다 안 죽으려고 다 집에만 있으니까 이 전판에 그 재미없었지. 좀 싸돌아다녀줘야 되거든. 아시아 애들은 그냥 단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싸돌아다니는 건지. 차이차 발견. 하나 둘 셋 넷 다이어. 뭐야 개만. 입구로 슈욱. 정문으로 두두둥장. 아 쟤도 이렇게 빨라가야 돼. 아 얘 막 내가 너 먼저 내렸는데 뭐 몸으로 밀어서 들어왔어. 저런 건 왜 쟤는 왜 나부터 달리기가 빠른 거야. 얘 걔 아니야? 날 밀고 들어가네? 어흥? 어흥? 두찜 탐지기다. 어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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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보이는 화살표가 그거래. 위층에 있는 거래. 나보다 위에 있다는. 얘도 샹건이었던 거래. 나는 똑같은 척였던 것 같은데. 헤헤 보았물 뭐 있는지 보고 잊고 산톡 그러자 어... 뭐 참지 아 이거 좀 아쉬워 블루치 탐지기 권총에 들어가는 거였으면 너무 사귀었나? 그럼 이건 라이딩으로 봐지겠네? 2번 자리 가서 이렇게 보면 음... 음... 집 지나갈 때마다 그러자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을걸 어딨어? 근데 너무 지면 안돼 우와 써클 뭐야 이거? 헉! 여러분 써클 써클 봐봐 물 엄청 많이 꼈어 이 판 뭔가 재밌겠다 이 판으로 살아나와보자 뭔가 엔딩이 여러분 드라이브 시켜줄게 나 여기 데려오고 싶었어 이 사이를... 어 여기서 다리를 할까? 저 왼쪽에 사람이야? 오토바이 세워놨는데? 뭐지? 무섭게? 나처럼 여기를 지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때문에 다리 좀 못하겠네 됐다 막아놓고 차를 반대로 세워놓을걸 머리를 저쪽으로 뒤쪽으로 손에 자 higher 수식 터를 가려야 assignments 있었다 Confог 나를 FT 업 candlest值 손님 어 가방이 들어가네? 나 처음 알았어 트렁크 있는 거 이거 시가 좀 뜰려나 여러분? 블루치 탐지기 가져갈까? 나 알려줘 SR을 버리고 블루치 탐지기를 가져가는 게 나으려나? 블루치 탐지기 들어가냐고 트렁크에? 들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차 좀 돌려놔야겠다 아 이게 아닌데 막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와버렸어 뭔가 이번 판 좀 조졌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이 집에 사람 있나? 딱 누가 봐도 있을 게 생겼긴 했는데 아예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합법 ESP 사람 있는지 볼 수 있어 안 걸쳐 탐지기 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뭘 가져가야 되냐? 뭐 가져가지 여러분? 탐지기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탐지기 가져간다 본다 메롱 탐지기 어이쿠 돌이 안내네 3h thus 자그잔 밖에서 잡혔어. 아프지 않아, 이거 엄청. 완전 저쪽으로 잡혔네. 나 빼고 8명. 아직 경박기 잘 안 떴다. 메롱. 이상한 메타야. 근처에 없는 거 아니야? 어지럽다, 내 브루치 탐지기. 오늘부터 안 쓸 듯? 자리가 너무 별론데요? 멀미할 것 같아? 입 한 번 참아 봐. 열어놓을게. 입 한 번 참아 봐. 나도 멀미할 것 같아. 저기도 딱 있게 생겼고. 나 발가락 보이나봐. 양각스. 아, 깜짝이야. 해외주십 angefERE. 악 AKK. 둘이랑 싸워! 둘 싸워. 둘이랑 싸워. 열곡 따뜻한. 같이냐. 오늘 cross. 배그 왜 이렇게 쉽지? 이거 너무 잘못했어. 여러분 배그 너무 쉬었나? 너무 쉬워. 너무 쉬워서 쓰면 안 되겠다. 이거 안 봐도 저 위치는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